오늘 5명의 전문가들은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태현 대리는 TKG 휴캠스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 보합으로 전망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상승으로 전망을 해주시고 계시고 안지형 팀장님께서는 LNF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 상승으로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윤정식 부장님께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상승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 반도체 업종에 관심을 두고 계신다고 합니다. 김태성 이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 상승으로 전망을 해주셨는데 5G 관련 종목이죠. 솔리드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석 연구원도 오늘 시장 보합으로 예상을 해주셨고요. 세트랙 I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오늘 5분의 관심 종목이 모두 다 다릅니다. 두 분을 연결해서 바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호석 연구원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지점에 신행금융투자 이호석 연구원 화상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결이 조금 고르지 않은 상태인 것 같은데 먼저 이호석 연구원을 연결을 해보기 전에 이호석 연구원께서는 세트랙 I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지금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2600, 2700포인트 사이에서 중반에서 제자리 가름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가 2600이 2700을 돌파하는 시도를 하든 아니면 2600 아래쪽으로 하락을 하든 이런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 한은 어느 정도 고압선에서 중간 정도의 결과에서 계속 움직일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시장이 다소 답답한 제자리 걸음으로 하는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런 시점에서는 오히려 개별 이슈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증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가장 큰 개별 이슈라고 생각한다면 어저께 나왔던 것 중에서 삼성전자가 로봇이나 반도체 같은 대형 M&A를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가 한종이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경우가 만찬회에서 M&A 관련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보완사항이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다는 것은 사실상 발표가 임박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M&A가 임박했다라는 내용과 엮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CES 2022에서 로봇과 로봇 분야에 대한 M&A 언급이 있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그와 관련해서 관련된 시세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원숭이 두창인데요.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에 6월 8일부터 질병관리청에서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원숭이 두창은 사이즈가 작아보인 건 맞지만요. 그렇지만 날짜라는 것이 정해졌기 때문에 6월 8일이라는 날짜까지는 모멘텀이라는 것이 유지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6월 15일에 누리호 발사, 2차 발사 이벤트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주항공과 관련된 모멘텀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UAM과 관련해서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먼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증 사업에서 굉장히 신청자가 많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것들은 신청자들 실증 사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지원이 나간다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UAM 관련 주에 대해서도 관심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개별이 씨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투자 의견 전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조목이 있습니까? 네, 세트레가입니다. 세트레가인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6월 15일에 누리호 2차 발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세트레가인은 많은 분들이 우주항공 관련해서 많이들 아실 겁니다. 중소형 위성 솔루션 전문 업체고요. 위성 본체라든지 탑재체, 지상체 같은 것들을 제작하고 있고 위성으로 찍은 영상 판매라든지 관련된 데이터 사업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면서 좋은 다수의 레퍼런스를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이라든지 이런 데도 굉장히 강세를 띄고 있고요. 수출 비중도 한 60% 정도였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수출 비중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오히려 국내에서 우주산업 양성 정책이 나오면서 내수 비중도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 핵심은 국내에서 수혜가 된다는 건데요. 2022년 올해 정부 우주개발 예산 같은 경우가 7,340억 정도로 전년 대비했을 때 19% 정도 증가를 했고요. 이 중에서 거의 절반가량인 3,300억 정도가 세트레가의 주 사업 여경인 인공위성 분야에 투자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가 있다는 점. 그리고 캡바와 관련된 것도 있는데요. 작년 11월에 250억 시설 투자를 했는데 이 시설 투자가 위성 제작을 위한 공간을 위한 투자였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우주시장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앞서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모습인 거고요. 그리고 이 그룹은 많은 분들이 하나그룹의 핵심적인 우주항공 관련주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그룹과 전략적인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수주 경쟁력도 가지고 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적도요. 올해 같은 경우 매출액이 859억으로 전년 대비 17%. 영업이익이 80억으로 전년 대비 한 528%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매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에 사업 구조 자체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올 한 해 실적까지 본다고 하면 세트레가이는 6월 15일에 있는 누리홀 2차 발사 이벤트와 더불어서 올 한 해까지도 충분히 주목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트레가이 대한 투자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저희가 굿머니 8 시작을 할 때 오늘 또 박우경 차장님께서는 캠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많은 분들이 현재 누리호와 관련된 조목들이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일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분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의 삼성동 금융센터 김태현 대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미국 증시가 반등을 줬는데요. 민간고용도림 그리고 오페계층 설에 이제 반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한국 증시도 일단 장 초반에는 매수세가 좀 들어와서 개청승은 좀 하겠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객상승을 하더라도 추경매매나 고점매매나 좀 좌제하시는 게 좋겠고 일단은 지금 코스피리스 기준으로 해가지고 61선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선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61선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월요일 후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적은 거래량으로 맞출 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거래에 있어서는 특히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여전히 바닥이기 때문에 하락 장소에서 잠깐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반등해줄 때는 실적이 높은, 실적 성장이 높은 종목에 수급이 가장 강하게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일반 기본적인 테마축들보다도 실적 성장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을 중요하게 보고 계시네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습니까? 오늘 관심 종목을 말씀드릴 건 TKG 휴킹스라는 종목인데요. 일단은 TKG 휴킹스는 오레타 원료인 D&T, M&B를 국내 독점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D&T, M&B는 뭐냐면 신축성 보은이나 보 냉제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력 제품은 질산이라든가 M&B, 그리고 D&T, 초안 이런 것들을 판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4년 만에 TDI라는 제품이 호황사이클에 진입했는데 이 TDI 같은 경우는 인조가죽이나 신축성 소재, 가구용 매트리스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되는 원료인데요. 이 TDI는 M&B를 원료로 해서 생산하는 그런 재료입니다. 이 TDI가 4년 만에 호황사이클을 진입했다고 말씀드렸는데 2018년 이후에 굉장히 상승 추세로, 가격이 상승 추세로 돌아선 그런 모습이거든요. 글로벌 TDI의 수요 규모가 250에서 260만 톤인데 코로나19 완화로 신축성 의료 수요가 복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TDI의 핵심 원료인 D&T를 휴킹스가 국내에 독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글로벌 시장을 독일의 바스크나 코베스트로 중국의 완화화학이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 제재로, 유럽의 제재로 천연가스나 나프타 등 원재료 등 수입이 줄어들면서 아시아 지역으로 구매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말고 이제 한국으로 휴킹스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술적 분석으로는 정비열 구간에 지금 진입한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연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15거래일 동안 5월 26일을 제외하고 계속해서 14거래일 동안 연속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바닥을 다지고 정비열로 전환하고 있고 사상 최대 실적이 기대되는 만큼 그동안 돌파하지 못했던 3만 2,700원 이 선을 좀 넘어가지고 신고파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